지연씨 지연씨 아 관종인가 봐 아니 왜 제발 뭐야 뭐야? 집독서실에 오신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소리 들리죠? 11분까지 일부 인원들의 교재 검사가 있겠습니다. 교재 검사 끝나고 나서 12시까지 집독서실 운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집독서실... 12월 27일 입시 끝날 때까지 안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무슨 은퇴? 이니에스탄 은퇴야 얘들아? 거의 뭐 중독서실 장인이에요? 공업역학, 정역학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재훈김.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박수. 중독서실 때문이었다면 화면에 하트 한 번. 오케이, 좋아요. 소희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어? 고3인데 여러분들? 문과 고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뭐? 자, 이주원씨 그만 먹고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땡땡여고 중간고사 대비 준비하셨습니다. 야, 얘 뭐야? 장풍서임. 통학과학 너만 봐. 이분은 공부방이 아니라 수면실 잘못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어? 어? 아니, 수면실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독서실인데 수면실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자세 자체가. 공부 자세가 아닌데? 야, 근데 이분 유명하대요, 여러분들. 흥부사... 시오님 친구 맞아요? 편의점의 일상 브이로그.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우리 100명의 인원분들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채팅에다 올리고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주 내원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합성을... 안티팬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루피를 활용해서 저하고 합성을 시도하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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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짤로 좀 해줘. 어? 정상적인 짤로 좀... 어? 얘 뭐야 또? 빨간 양파. 상남자 뭐야 얘? 양파즙 이 나이에? 홍삼 먹고 공부하고 이런 친구 좀 있어요. 근데 양파즙 먹고 공부하는 감성 모르겠다. 오케이. 그 가짜사나이 이기 이제 교관님이세요, 여러분들. 이연수씨라고. 이연수씨 경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경고해도 흔들리지... 어? 경고 흔들리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어? 좋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중독서실 규칙을 짜고 있네요, 여러분들. 예. 어? 잘 만든다, 근데. 진짜 잘 만든다. 음, 능력 있다. 오수만은 피하자. 아, 교훈은 나쁘지 않아요. 네, 교훈 좋습니다. 아, 뭐야 여러분들. 제민스 단소? 왜 이래, 왜 이래. 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갑자기.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뛰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왜 트램펄리네, 갑자기. 야, 뭐야, 갑자기. D-419. 다음 수능을 노린다는 파트. 이거 고3이면 안 돼요. 다음 수능 노린 거야, 여러분들. 이번 수험생이면 안 됩니다. 뭐야. 그것이 알고 싶다, 뭐야. 야, 뭐야. 뭔데. 어몽어스 표절 논란? 야심차다, 야, 뭐나. 이거 뭔데. 야, 유머 갤러리식 운영 뭐야, 여러분들. 와. 와. 오케이, 재홍킴. 아, 적성시험 30일 남았구나, 여러분들. 와. 적성시험이 일반 수시보다 조금 일찍 들어간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 야, 뭐, 뭐로 팜. 아니, 먹방 유튜버 여기 한, 영상을 왜 었다 하냐. 이게 뭐야. 다시 돌아왔을 때 먹으면 경고예요. 조통 플러스 원서 접시 플러스 자소설. 아, 정신 탈고. 자소설 마감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지현 씨. 지현 씨. 화장 공부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컨셉이 뭐하는 건데, 이거? 뭔 감성이야? 시작이 반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야, 가만히 있겠다는 거 아니야? 누가 속담 이렇게 써먹으래. 야, 뭐야, 얘. 야, 공부 던졌다, 야. 야, 고등래퍼 포즈 원서 준비한다. 야, 저 생수 하나 두고 진짜 약간 예전 가려운 감성이네, 여러분들. 어. 야, 용감한 형제 아니야, 용감한 형제? 어. 야, 용, 용형 아니야? 야. 아, 이거 심하지, 이건. 진짜 천넘네. 남을 모욕하는 발언 하지 않습니다. 민우 형 얼굴이 경고 이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내 썸네일 바꿔라, 어? 야, 이거 개레전드인데, 이거? 야, 손님 왔어. 야, LCK 공부법 있었어? 난 오늘 근데 2분 들어보고 싶긴 하다. 여러분들, 전작 있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여러분이, 그 연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피쳐본 뭐야? 폰으로 먹어보고 계시죠? 네, 이만,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예. 야, 이거 여성분들, 좀 고급 스킬 아니야? 감성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야, 오늘 뭐 B.J.가... 어우, 향수, 그렇게 전면으로 뿌려도 되냐? 오우 베이비로션 오아? 이거 맞아 애들아? 세안? 야 이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면 검정고무신도 힘들어 야 너는 내가 봤을 땐 할아버님 책을 훔쳐온 것 같은데? 야 이거 장면내각대 아니야? 장면내각대? 콘칩 코로 먹는 거 영.. 야 어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 아.. 소희야 그만하자 소희야 자 죄송합니다 소희씨 경고일에도 이리로 가십시오 이건 너무 네 받을 수가 없어요 경고일에도 이리로 가겠습니다 자 공부하세요 야! 야 잠깐만 야 반반 크루 나왔다 여러분들 야 얘네 뭐야? 야 이 남매 진짜 개웃겨 야 미쳤다 나 뒤에 세면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어어어 야 텐션 거의 얘랑가랑이에요 오케이 뭐야 이거 천진반 뭐야 얘네 왜이래 야 이 친구는 근데 노잼봇으로다가 해도 되겠다 여러분 노잼봇이군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편돌이 그 브이로그 아 근데 그럼 사장님한테 들키면 안 되려나? 공부하는 것도 딱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어우 좋아요 전투적이야 어 왜왜 어 뭔데 어 불안해 불안해 야야야야 야 뭐 이상하지마 어 불안해 불안해 어 뭐야 어 제발 어어어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새우 꺾기 뭐야 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네 경계 5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얘는 질러틴 컨텐츠로 잘 차고 어어? 강태할 준비하고 여러분들 제 점수는요 네 35점입니다 잘 가시고요 뭔데 잘 어울리냐 여러분들 잘하긴 하네 셋 작품명 오수가 싹 도네 야 갈수록 왜 실력 느냐 얘는 좀 저게 굉장히 짜증나는데 어 뭐야 얘네 핸드폰으로 뭐 보고있죠? 어허허헣헤헣허 guilt 어우 실리카엵isper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Sundays라 아 예 뭐야 dani폰12 아니ntenú 난 소름돋다 성сти시대 outerwear 야 재원아, 나도 타자, 재원아! 야 재원아, 나도 탈게, 잠깐만, 나도 탈게! 야, 나도 탈게, 나도 탈게, 나 뒤에 탈게! 아, 나 옆에 탈게, 옆에! 아, 나 뒤에, 어, 같이 탈자, 같이 탈자, 야! 같이 탈자, 헤헤! 어, 얘 관종인가 봐, 아니 왜? 이걸? 여러분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뭐야 여러분들, 유유 뭐야? 반응 뭐야? 어이, 심각하네. 시청자 500명, 야! 야, 500명, 아, 아, 470명! 아, 470명! 야, 쌍수 전사진 레전드 방송. 야, 5% 부족할 때 뭐야? 야, 입으로 넣어줘, 입으로 넣어줘, 오케이. 입으로 넣어줘, 잠깐만.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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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어. 오케이, 레이스. 야, 여러분들. 어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눅서실은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짠 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 인성 쓰레기네 이거 아니죠 뭐야 아